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 이방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쫓아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껏 지원할 테니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에스라는 일어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자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스가냐의 제의에 따르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성전 앞에서 물러나 엘리야 10의 아들 여호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슬퍼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 후에 모든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포고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공포되었다 그 내용은 누구든지 3일 이내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면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귀환자 집단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이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 때는 9월 20일이었다 그들이 모두 성전 앞 광장에 앉아 그 일의 심각성과 쏟아지는 비 때문에 떨고 있을 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죄가 한층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외국인 아내를 추방하십시오 그러자 거기 모인 군중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많고 비가 마구 쏟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죄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문제를 처리할 지도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사람들은 자기 성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함께 지정된 시간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합시다 그러자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는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의 지지를 받아 이 제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그 제의를 받아들였으므로 제사장 에스라는 각 집안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뽑아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10월 1일에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 1월 1일까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 아멘 지난주 일요일은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당시에 저는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늦각이 대학원생이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이런 사위를 맞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장인은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어려운 길이 훤히 보이는 이 목회자의 아내로 딸을 보낸다는 게 지금 자식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좀 더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도 가진 것 없는 저를 장가 보내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 또한 두 아들의 아비가 되니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혼 기념일 날이 돼서 제가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교회 가까운 카페에는 그 케이크의 재고가 없어서 수소문 끝에 케이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손에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두 아들과 오전 내내 씨름하고 이제 막 설거지를 하는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웃으면서 케이크를 딱 보여줬더니 크게 놀라면서 웬 케이크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아 그랬구나 하면서 웃습니다 사실 작년 결혼 기념일에는 아이들을 챙기느라고 둘 다 저녁 늦게 기념일인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게 좀 내심 미안해서 올해는 작은 선물이라도 하자 생각하면 마음이 있어서 이 케이크를 사가게 된 거죠 내친 김에 제가 서비스를 좀 더 하자 싶어서 큰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아내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고요 이제 교회 지하 1층에 새싹말 예배실에 와서 아이랑 블록 사키도 하고 미끄럼틀톱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케이크 잘 먹을게 고마워 하트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아이랑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저녁은 뭐 시켜 먹어?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기념일인데 외식은 못할 망정 맛있는 거라도 좀 시켜 먹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뭔가 좀 선물을 받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아내의 대답은 오늘은 남은 반찬 정리였습니다 전문용어로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밥과 찬을 먹고 있는데 오늘따라 식탁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또 머릿속에 먹고 싶은 메뉴는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요일 기념일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웃으시라고 드리는 농담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의 결혼 이야기를 잠깐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렸는지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내가 아끼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맺어진 결혼입니다 그 여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한들 그 사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라 하기엔 그 안에 담긴 애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면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 이방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쫓아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엘람의 자손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과 결혼한 이방 여인 그리고 그 속에서 낳은 자녀들을 추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가슴 아픈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결혼만 했다고 해서 죄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점점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들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좀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등을 돌려 돌아섰습니다 조금의 타협이나 양보도 없이 그들을 내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계라고 합니다 한때 저는 깊은 죄책감과 실망감을 안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느끼고 또 내가 새롭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계속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어느 순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친한 선배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그 형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남준아 회계는 돌아서는 거야 너가 죄를 바라보면서 뒷걸음질로 하나님께 가려고 고생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도 좋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계야 오늘 우리 삶에도 이방 여인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무수히 많은 죄악들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물들고 잠식돼서 어느 순간 그 죄가 편해졌습니다 아니 죄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가고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그것들이 죄라고 인식이 되고 또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괴로워하면서도 뒤돌아서지 못합니다 뭔가 아쉽고 그립고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루하루 자라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자꾸만 내 눈은 죄를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로 등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제라도 멈춰서서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올바른 길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가니아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계속 울렸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람의 자손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니아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아직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간부터 희미해져가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또 자꾸만 익숙해져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눈은 죄를 바라보며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뒷걸음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과감하게 죄에서 등 돌려 그분께로 돌아설 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삶의 희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통해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회개에 대한 용기를 가집니다 처음엔 두려웠고 어느 순간 익숙해졌고 이제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악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고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 주신 은혜로 죄를 이기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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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